지난번에 어 어 퀘스트가 미락에 대한 정보를 찾았잖아 그래서 미락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성소로 가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나는 성소로 갈거야 어디지 성소 아 빠른 이동이 안되구나 야 나 우리의 활 활 있는 사람이야 활 봐 어 존나 이쁘지 않니? 나 앞으로 이것만 쓸거야 거기다 활댐 자체가 69인가? 그 정도 되니까 49 59 69 69 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가 그냥 가도 되겠지 나쁜 사람들 아니겠지 땅의 비석 어 어 미락이라는 자를 찾고 있어 미락이라는 자를 찾고 있어 미락이라는 자를 찾고 있어 미락 익숙해 익숙해 하지만 저는 꽉 어 잠시만요 정말 이해가 정말 이해가 어 콘셀 오피아 고맙다 미락이 수천년 전에 죽었다고? 그게 무슨 뜻이오 어 콘셀 오피아 고맙다 아 콘셀 오피아 고맙다 아 엑스박스원 어디서 구입했냐고? 선물 받았어 공방장님 공방장님 올해도 엑스박스원으로 게임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면서 미국명 레베카 최 라는 여자애가 충전기도 보내주고 엑스박스원도 보내주고 워런티 1년도 보내주고 그래서 내꺼는 AS가 2년이지 게임도 두개 보내주고 여기서 와 여기도 빠른 이동 안되네 그냥 그냥 닥치고 그냥 가야되네 뛰어서 가야되네 그러면 레이븐락에서부터 출발하자 여기 지도가 좀 작아보여도 거의 뭐 끝에서 끝이라 어 뭐야 아 잠깐 잠깐 일단 제끼자 에핑 은지야 고맙다 6900 다섯번째구나 여기 대장간 어디있지? 활 화살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파는 특별한 화살 같은게 있나 아 당신이군 어 그 곡괭이를 찾아주면 단순한 곡괭이일 뿐인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거에요 뭐야 뭐야 봐봐 잠깐만 당신 잠깐만 이런 젠장 시약과 동시에 아주 난 폭수궁이 있다 어머 야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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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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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쟤가 내려앉았을 때 딱 두 방이면 끝나 두 방이면 폭수궁이다 됐어 한방 좋아 두 방이면 실피야 똥이야 고맙다 아니 쟤 왜 저기로 갔어 어 아 저기로 가면 안되는데 어 죽었다 아니 개새끼 아니 왜 저기서 저기서 죽어가지고 또 아 저걸 또 가야돼 또 어 죽은거야 죽었어 폭수궁 보통 용이 폭수궁 두 방을 맞잖아 두 방을 맞으면 거의 실피거든 두 방에 내가 활 한 방만 쏘면은 바로 죽는단 말이야 아 이 새끼 여기 죽었네 빨리 흡수해야지 공부하라야 고맙다 블러드 드래곤 안에 뭐가 있어 엘프제 열발 워 283 이거 다 필요없어 이거 나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거 다 필요없어 이제 필요없는거 안들고 다니기로 정했다 어 잠깐 이게 왜 물품이 자꾸 이거 즐겨찾기를 해야되나 우레엘의 활 화살 드러프제 엘프제 와 엘프제 봐라 228발이야 아 그래서 화살 아 대장관에서 화살 샀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 뭐 엘프제 화살이 거의 300발이 넘게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비비면서 가면 안되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갈 수 있을거야 오케이 좋아 지름길 멋졌어 홍방신교도야 고맙다 어? 당신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군 광부 이곳갱인가? 이거 피자 아니야 이 시대에도 피자가 있었다니 홍방신교도야 2080번째 고맙다 어 드래곤분 하고 있는거야 미락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해 그래서 미락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갈라고 아 폭수궁이 원래는 한발이야 근데 폭수궁을 소환할때 내가 드래곤에 앉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드래곤이 한발 바로 쓰고 소환하자마자 바로 쓰고 그 다음에 한발 시위를 당기고 있으면 이제 두발을 쓸 수 있는거야 용이 무섭지가 않은거지 근데 용도 용 나름이라 좀 센 용은 두 발 맞아도 안 죽는 용이 있고 음 활 공격력이 얼마라고? 지금 들고있는거는 69 용 소환 가능 하지 가능한데 이게 이새끼 잘 안나와 잘 안나와서 그래 이거 용뼈 아니냐 이거 용뼈 아니냐 여기 여기는 미락의 사원 사원을 지금 짓고있는건데 미락이란 자가 몇천년전에 죽었다고 했었지 홀에나 6906번째 고맙다 저 사람인가? 아 저 사람이 아니구나 드래곤본 당신 좋은 갑옷을 가지고 있군 프레야 홀에나 고맙다 당신! 당신이 무엇을 가져와요? 당신은 왜 여기가?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프레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학생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정돼요. 소스탕의 사람들의 사람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 그들은 그를 잊어버리기 위해 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는 것입니다. 어 연방장아 고맙다 그 미락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어 가보 멋진데? 갖고싶다 어 미락에게 힘을 주는 원천을 찾기 갑시다 그 원천이 어딨어 여기 왜이렇게 등이 없니 뭐야 이거 나쁜사람이야? 나쁜사람이군 와 이거 왜이렇게 쎄 와 피먹었어 와 이새끼 좋아좋아 뭘 가지고있나 체력회급 아 매직카제생도 75 이런거 다 필요없어 환영마법 어 엘프제 네 쩌리들인데 여기 왜이렇게 어둡니 잠깐 아 얘랑 같이 가면 은신 치명타를 하기가 좀 힘든데 지금 도와주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희는 안 될거지 저희는 저의 방문을 확인할거지 저희는 이 방문을 가고 더 털도에 가고 진심으로 갈게 찍어놔야 돼. 은신이 너무 작아서 여기다가 사람을 구워놨구나. 광신도 새끼들이 밀악을 영혼이 영혼이고 얼마하고 임마. 그런 거 미리 얘기해주면 아유 개념 없는 새끼 내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임마 니 잘났다고 임마 거기다가 지굴롭게 상급 하급 독채력 피해 하급은 별로 안 세던데 지가 좋은 거 하면 되지 남들이 다 말려도 마법사가 좋은 마법사 하면 되고 오 좋아 역시 은신 치명타 오케이 실드를 쳤나 오케이 바람은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하는 것이다 어? 어? 이거 왜 계속 나온대? 아 이 아줌마 자꾸 이 아줌마 때문에 은신 치명타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항상 먼저 가야 돼 내가 뒤에서 가면 이 아줌마 때문에 은신 치명타가 안 될 거야 727? 아 난 부자가 될 거야 아 난 근데 이미 부자인데 지금 젠장 미락은 어차피 죽었어 여기 함정이 있구만 하지만 난 함정에 걸리지 않는 파고를 찍었지 바닥에 있는 함정만 저기 있나? 이게 뭔 소리 방부처리 도구 미라를 만들었다 이게 뭐 언데드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거나 일단 가자 드로거가 여기도 있겠나? 여기 드로거 말고 다른 게 나오겠지 어 뭐야 뭐야 드로거다 아 세상에 드로거인데 일반 드로거가 아닌 것 같은데 야아 드로거 존나 센 거기다 드로거 군주야 아야 야 왜 이래 아이 선풍질주라니 젠장 선풍질주라니 아 왜 선풍질주를 해놨어 비켜 이색끼야 아 왜 미안하다 죽여버리겠어 저건 또 뭐야 야 싸움은 잘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잡는다 wel 날아가다 꺾여 아유 못맞혔어 이게 딱 쏘는 순간 피하면 화살이 꺾여서 날아가 Stefft 자 오늘 날라오는거 봐 어어어..어어어 옷 근데 석궁이 있는데 석궁하고 이거하고 어 비슷한 것 같아 데미지가 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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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화살도 엘프제 화살인데 주워서 가야지 골드 석류석 엘프제 50 여기다 방부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들어서 어 데이드라 심장 이거 나중에 뭔가 재료로 쓰나본데 근데 스카이링 혼자서 하잖아 호러게임 싫어하는 사람은 은근히 무섭다 어 던전같은데 들어갈 때 은근히 무서워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내가 약간만 어두운 곳에 들어가도 등골이 오싹한 그런게 있어가지고 어 은근히 무서워 TV 켜놓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데려 놔야 돼 저 스켈레턴인가 폴아웃은 많이 무섭지 뉴베가스도 아니고 그냥 폴아웃은 아 너도 방송 낀다고 이거 이거 사람이지 어 아니다 나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동료가 어디갔지 잠깐 동료가 어디갔지 여기서 애들 다 깨어날거야 난 지금 함정에 빠진거야 저 여자가 나만 사지로 지금 밀어넣은거야 체력개복 아 그릇을 왜 가져 운반증가 포션이랑 포션은 진짜 종류별로 다 갖고 가는구나 여기 드로거들이 다 죽음 드로거지 안일어나지 이거 나올 때 다 일어나는거 아냐 어 함정이다 드로거 화이트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왜이러니 어 뭐야 얘 못봤어 나 얜 또 뭐니 역시 은신이 높으니까 막 그냥 막 지나고 그러네 역시 은신이 높고 봐야돼 좋아 비껴 비껴 내가 다 죽인다 하아 쟤 아직도 날 못봤어 됐어 슉 구르기 여기 드로거들 굉장히 많구만 다 뒤져버릴거야 아 이렇게 돼서 언제 부자가 돼 아이씨 내가 나중에 스카이림 다 화이트런 전체 다 사버릴거야 우레레 활 충전해야되겠 참 아니 이거 소울잼 충전해야되는거네 그래야지 20억 아이 젠장 아이씨 아이씨 쾌가 어디있는데 아이씨 쾌가 드래곤본이냐 드래곤본 쾌가 갑자기 솔깃해졌다 아이씨 쾌를 깨면 소울잼이 무한이라 아이씨 이씨 쾌 아이씨 쾌 아이씨 쾌 으흐흐흐 I'm not going down there It would be foolish to attempt it You have a much better chance than I to make it through the trap I have no doubt I will turn this place I shall wait for you I will turn this place I will turn this place Ah, I got an backbone Oh, she isn't going on I'm going to go And I can't I will go 아, 존나 센 놈 나올 것 같다. 아야야, 왜 이래, 이거. 딱 운실한 상태에서. 이 주변의 소리가 뭐지? 이 문은, 이 문이 열리잖아. 안 온다메, 야. 안 온다메. 너도 거기, 거기 혼자 있긴 웃었나 보지? 비켜. 뭐야, 죽은 시체잖아?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 아이, 비켜. 아이. 저쪽이라. 아까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렸다, 지금. 이거 나문데? 밀면 되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앉아. 소리 내지 마. 어둡기도 어둡고. 이거, 이거. 함정 말판이거든? 근데 내가 안 밟은 거하고 상관없이. 잠깐, 저거. 저거. 드로그부터 먼저 죽인다. 거리가 꽤 되는데. 잠깐! 당신이 쏘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이 쏘기 전에. 내가 먼저. 발각이라니. 와, 중급 광신도야. 광신도도 급이 있어. 하.. 주워나 얘? 쟤는 또 왜 이렇게 세. 20의 태양 에너지를. 하고 있는 데도. 어 뭐야 도저히 참을 수 없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꼭 이게 나와야 되나 으아아아아 네에에에에에에 어 나무종이야 고맙다 오 이게 나와야 돼? 어딨어 어디 누구랑 싸우는 거야 여기구나 템플 어브 뭐라고 했는데 석궁은 모두 아니야 석궁은 원래 그 dlc에서 얻게 되는 무기야 미라이크가 어떻게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지 모르는 이유는 하지만 그 길은 그 길은 그 길이었어 그게 뭐지? 내가 무슨 일을 들었지? 이 병신들 정말 약하군 와아아아 역시 석궁이야 석궁이고 말고 문신 치명타 봐라 오오야 오! 저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검은색 사과, 야, 2만 81번 쯤 고맙다 야, 초가 진짜 초같이 생겼네 아, 초구나 초가 진짜 실제같이 보이네 타는게 어 매치니코야 2082번씩 고맙다 무슨 소리긴 뭐 개소리지 뭐 그냥 으안히 하면 개가 짖는다고 생각해 이 새끼는 왜 죽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문 열고 이제 밥 먹으러 갈까 하는데 어 헨벌 와이야 고맙다 광신 돈가 너런 광신도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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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버려 야 쟤 진짜 용감한데 아 프레아가 맞았구나 어 자오가 고맙다 자오가 자오가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야 오늘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기분은 화요일인데 아 저작권 저작권 어 화요일 맞지 아직도 토요일이 되려면 아 너네 참 방학이지 아직도 보충수업이 끝나려면 보충수업이 2주인가 아니 보충수업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방학을 왜 만들었냐고 방학을 차라리 2주만 하지 이 샹놈의 새끼들이 여기서 용원을 배울 수 있구나 어떤 용원이지 힘의 단어를 익혔습니다 드래곤 형상 들어가자 어 쟤가 숨은 장이구나 이야 숨은 장이 존나 센데 이야 이야 숨은 장이 존나 센데 이야 치명타를 갖다가 하는데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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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켜 오윽 5줄 94 조금 있으면 100이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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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휴 휴우 정말 세군 으음 미락의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었어 휴우 휴우 어... 뼈가루 이것도 다 주워갈거야 이 열쇠인가? 여기 말고 문이 하나 있다던데 오케이 바로 이 문이군 자네도 일어날 텐가?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좁지? 화를 바꾸자 화를 바꾸고 어... 여기다가 소울잼을 중급 하나 발라줘 앉아 슉 슉 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없지? 불안하게 뭐... 뭐... 야 이거 은근 무섭다니까 게임이 아 은근 무서워 음... 음... 비밀 통로라던가 오 소울잼 하급 상급 식당 쪽에 뭐가 있나 보다 자 식당 쪽에서 뭔가 찾으라고 아 여기 있구나 지금 졸리다고? 자 임마 자면 되지 날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짜 막 눈꺼풀에 성냥개비 끼우고 이를 악물고 보는 게 아닌 이상 자 역시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지? 매지카 회복 상급 최악음은 이제 필요도 없다 훼손된 책 미락의 이야기라 어? 뭐가 열렸지? 아이쿠! 아 아멘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소울잼이야 하급이라도 많이 가져가야 돼 추가 데미지 20이 얼마나 큰데 태양에너지라는 게 화염하고 좀 비슷한가 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아가리를 벌리고 불을 품고 있군 기분 나빠 장소 자체가 기분 나빠 장무라 B야 고맙다 엘프지 안 쓰냐고? 엘프지 안 쓰냐고